복잡하게 돌아가는 정치판 그 판을 한눈에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윤태곤의 판 의자와 전략그룹 더모아의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천하람 당협위원장에게 혁신위원 자리를 제안했는데 거절했다. 이게 어제 밤일입니다. 저희가 정말 따끈따끈한 인터뷰를 지금 들려드렸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애매하게 들은 게요. 내가 안 하겠지만은 예컨대 뉘앙스가 이거 어차피 잘 되겠냐 이렇게 너무 박한 것 같진 않고 잘 됐으면 좋겠는데 나는 지금 어렵다. 그런 식 아닌가. 지금 예컨대 국민의힘 구성원 가운데 어떤 분들은 제 느낌에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든지 여권 주주하고 반비례 관계가 형성돼 있는 분들 여기가 혁신하고 잘 되면은 공간이 줄어들고 안 되면 공간이 늘어나고 이제 이런 분들 중심으로 신당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하람 위원장은 조금 애매한 스탠스인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비운 천하용인 그쪽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 꼭 여기가 잘못돼야지 내 공간이 생긴다.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는 것 같다. 그러니까 비운 게 안에서도 사실은 좀 결이 다 다른 결들이 있다. 그렇죠. 다 제각각일 수 있고. 제각각의 사정. 다른 인터뷰에서도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내 마음대로 한다. 세트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것도 본 것 같은데 앞으로 그 고민들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천하람 위원장도 한 말 빠져가지고 잘 되는지 한번 보자. 하지만 내가 이걸 막거나 초치거나 이러진 않겠다. 좀 그런 느낌이네요. 아하 그렇군요. 사실은 이제 혁신위원회 비운계를 포함시키느냐 마느냐가 첫 번째 관전 포인트 아니었습니까? 그 관전 포인트를 꼽고 있는 와중에 일단 인유한 위원장이 제안은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쓴소리하는 분들 비운계도 품고 가겠다는 의지 표명은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앞에 이제 인선에서도 그대로냐 또 사무총장은 또 누구냐 막 이런 비판도 받았는데 그때 주류 진영에서 우리 유희동도 있잖아. 라고 한 인물이 이제 좀 전에 인터뷰한 사무총장 유희동 사무총장이지 않습니까? 유희동 정책이자. 그리고 뭐 민주당이라는 비판적인 쪽에서는 유희동은 괜찮은데 이걸로 부족하잖아 라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식의 노력들을 혁신위도 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런데 그게 이제 장식물이 되느냐 실제 공간이 되느냐 이거겠죠. 바로 그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요. 천하람 위원장한테 제안했는데 이런 이러저러한 개인 사정으로 거절한 상태. 그럼 여기서 그 트라이를 멈출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비운계 의원한테도 비운계 인사한테도 타진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당연하게 저는 타진 내지는 이제 넣으려고 할 거예요. 앞으로 혁신위가 모르겠습니다. 혁신위 같은 조직에 대해서 저는 늘 기대가 그렇게 높지는 않는 편인데. 혁신위가 어느 정도 좀 일을 하려면은 처음에 이미지가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뭐 인유한 위원장은 괜찮아요. 아까 제가 그 유희동은 부족하자나라고 비판을 할 때도 그런 비판을 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인유한 사람은 괜찮지만 뭐 하겠어라는 식의 비판을 받는다는 자체가 어느 정도 이제 의미가 있다는 거죠. 비판하려고 준비하고 있던 사람들이 약간 애매해. 막 비판하기도 그렇고 뭐 그렇다고 아주 흡족하기도 그렇고 애매한 인사가 인유한이다. 거기서 그러면 여기서 한 단계 더 실질적으로 품업을 하고 스타트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구성원들을 잘 채워야 된다. 뭐 과거에 이제 뭐 박근혜 비대위 이야기 했지만은 그때가 김종인, 이상돈, 이준석 이런 식으로 되니까 처음 시작할 때부터 힘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처음에도 뭐 누구누구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 이 정도? 라고 하면 기대치가 높아가는 것이고 이것밖에 안 돼? 라고 하면 기대치가 낮아지는 거니까요. 바로 그 상징적인 인물로서 비윤계에 대한 어떤 영입 시도, 트라이는 더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오늘 하루 밖에 안 남았으니까 오늘 하루 종일 막 전화 돌리겠네요. 그렇죠. 근데 저는 뭐 오늘 안 된다고 뭐 큰일 나나 그런 생각도 들긴 하고. 그래요. 혹시 뭐 누구 더 조촉하고 있다는 얘기 들으신가요? 아니 모르겠습니다. 아까 이제 뭐 하태경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으니까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 당 안에서 생각한다면은 국민의힘이나 당 안에서 생각한다면은 뭐 하태경, 윤희수, 김웅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근데 또 아까 천하람 위원장이 이야기한 게 아 하태경 선배는 혁신 위원장급인데 뭐 이런 것도 있었으니까 좀 보죠. 그래요. 보죠. 보죠.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뭐냐. 전권이란 무엇인가. 전권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전권을 줬다는 김기현 대표와 무서울 정도로 많은 권한을 받았다는 인요한 위원장의 말. 네. 그럼 무서울 정도로 많은 권한 그 전권이란 무엇인가가 핵심 아니겠습니까? 뭐가 들어가요? 저는 늘 생각하는 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 이제 관용적 표현으로 정권, 공청권 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유니콘 같은 존재예요. 유니콘이요? 네. 정권이라는 건 모든 것에 대한 모든 결정권인데 당헌당규가 있고 법이 있고 전당대회가 있고 최고위원회는 좀 다릅니다마는 당무회의가 있고 전국회의가 있는데 있죠. 그거 어떻게 비대위원장이 마음대로 하라. 정권을 대표가 줄 수도 없어요. 위임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말을 존중하고 따르겠다라는 정도의 상징적 표현인 거지. 공청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럼 도장은 이제 대표 명의로 도장이 찍히는 거지. 대표가 마음대로 공천하나요? 말씀 듣고 보니까 또 그렇긴 하네요. 그러면 좀 말을 다시 정정해볼게요. 전권이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존중해 줄 수 있어. 지도부가 오케이 할 거야 하는 그 권한에 뭐는 들어가야 파괴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참 모르겠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게 혁신위라든지 이런 조직들이 할 때 제도적인 변화를 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다음 문화라든지 기조라든지 이런 변화가 있는 거잖아요. 그 앞에 민주당 혁신위의 예를 들자면 제도적인 변화를 이야기를 꺼냈던 것이 불체보트권에 대한 포기. 불체보트권 내려놓자. 그런데 그게 나중에는 정당한 영장의 경우에는 내려놓는다라는 식으로 이제 뭐 호랑이 그리다가 고양이가 돼버렸고 3선 의원을 뭐 어떻게 한다. 그것도 그냥 암만 내놓고 사라졌고. 3선은 지역 바꾼다. 그렇죠. 그런 식들이었잖아요. 그다음에 대의원 제도에 대한 것도 운만 띄우고 사라졌고. 맞아요. 아까 제가 이제 정권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랑 제도를 바꿀 힘이 없다라는 게 같은 말인 거예요. 그럼 혁신위에서 어떤 안을 내놨을 때 당원들이 반대한다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혁신위에서 안을 내놨는데 당원들이 거세게 반대한다. 글쎄요. 당원들이 반대해도 국민 여론에 흡족한 것. 그래서 이게 총선에 맞는 방향이다 하면 돌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돌파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대통령이 밀어줘서 돌파한다. 그럼 그건 또 친륜 찐륜 약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거니까 더 중요한 것은 당의 기조라든지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느냐. 그리고 아까 삼선의 의원에 대한 걸 제도화하는 것보다 예컨대 혁신위가 설득해서 개인 개인이 그런 선언을 하는 게 훨씬 더 파괴력이 있을걸요? 사실 제가 그 질문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공천 이야기는 일단 들어가야. 들어가야 혁신위가 뭐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고. 그럼 공천에 대한 혁신화는 어떻게 낼 것이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시콜콜로 뭘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렇죠. 예컨대 각 당마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신인에 대한 가산점, 여성에 대한 가산점이 있는데 이걸 35%로 40%로 올려라. 사실 잘 와닿지도 않고. 그렇죠. 그런 혁신위에서 딱 할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리고 뭐 청년에 반 이상해라. 그것도 지금 뭐 총선 6개월 앞두고 반을 이렇게 정하는 것도.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영남에서 삼선 이상한 사람들. 그런 의원들은 험지로 출마해라라든지. 뭐 뭐 윤핵관이라고 소위 불리는 그런 분들. 뭐 불출마 선언을 하라라든지. 지도부는 뭐 험지 출마하고 뭐 어떻게 해라라든지. 이런 방향 제시를. 그렇죠. 그런 걸 이제 실제로 이끌어낼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뭐 하나 더가 있다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당청관계라고 안 하죠. 뭐 당정대 관계라고 하죠. 거기에 대한 이제 과감한 혁신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들. 그런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결국 그런 것이 이제 전권을 가졌다의 기준이 되는 관전 포인트. 우리가 권력이라든지 힘은요. 대통령의 권력은 헌법과 법률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 저 혁신이가 세구나라고 생각하면은 센 거라는 거죠. 아까 김은경 혁신이 같은 경우에 자꾸 뭐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처음부터 저기는 별로 세지 않다라고 생각하니까 힘이 안 붙고 힘이 안 붙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몇 가지 안들 내놓은 것에 대해서 그냥 흐지부지 되고 지금 혁신위가 뭐 민주당이건 국민의힘이건 있겠지만은 지난 20년 동안 이 당 저 당에서 얼마나 많은 혁신안이 나왔습니까. 그럼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안은 다 있어요. 그걸 선택해서 추진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최재형 혁신위에서도 이한 저한 많이 나왔어요. 그럼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걸 추진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거기다가 이제 인조한 위원장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은 되게 복합적인 인물이고 파괴력이 있는 인물이고 제가 생각할 때 이분은 메시지 전달력도 좋아요. 좋아요. 근데 김종인 뭐 비대위원장처럼 정치 경험이 아주 많아가지고 정치적인 아이디를 내고 사실 그 이제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다른 거죠. 그거는. 그런 기대를 하긴 어렵고 그러면은 인조한이라는 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국민의힘이나 보수 진영에서 볼 때 좋은 스피커인데 이 좋은 스피커에다가 어떤 인풋을 넣을 것이냐라는 거는 또 그러니까 이걸 과하게 인풋을 넣으면은 그냥 녹음기 마이크가 되는 것이고 그걸 이제 잘 조절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인조한 위원장 정권 줬으니까 당신이 A부터 Z까지 안 짜오세요. 그것만큼 무책임한 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옆에서 그 위원들 혹은 참모들 뭐 이런 사람들이 잘 도와야 된다는 얘기네요. 네. 그리고 또 당에서도 예컨대 이런 거는 우리가 하고 싶었는데 중진 의원들 원래 뭐 여기들 때문에 잘 못했는데 이런 거 한번 검토해 봐주십시오라고 넘길 수도 있는 거죠. 그렇군요. 조정은 의원은 어제 인터뷰에서 그러시더라고요. 공천을 건드리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공천부터 건드렸다가는 당 쪼개진다. 분란 생길 거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공천을 건드려야 된다. 공천을 건드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게 다 일리가 있는데 제 생각에 지금 혁신위가 뭐 누구를 어디다 공천하고 누구를 하지 마라 이야기까지는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중진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의 불출마 선언을 이끌어낸다든지 이런 것들은 할 수 있겠죠. 결국 물 밑으로 1대 1로 신중하게 접근해서 결과물은 만들어내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공천이라는 게 말하자면은 빼는 게 있고 넣는 게 있잖아요. 넣는 걸 지금 하기는 어렵죠. 빼는 거는 사실 조금씩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서구청장 선거 직후부터 언론에 연일 이름이 오르내리는 인물이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입니다. 일단 신당 창당론. 윤석열 신당 창당론을 김한길 위원장이 주도한다더라라는 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 일은 없다.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방송에서 말씀드린 게 윤석열 신당이라는 거는 여러 이유로 어불성설이다라고 말씀드렸고 뭐 거기에 대해서 나온 건데 이 두 가지로 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실제로 윤석열 신당이라는 게 어불성설이거든요. 전에 말씀드린 게 이제 가치와 비전의 문제도 있고 이미. 동력. 아니 이미 대통령 당이 됐는데 무슨 뭘 또 바꾸냐. 이름 정도 바꾸는 건 혹시 모르겠는데. 뭐 그런 몇 가지 이야기를 드렸고. 그런데 김한길 위원장 이야기가 또 나온 거는 이제 모든 것은 작용과 반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너무 뛰어나다. 여기 이야기 우리 잘 듣자. 라고 하면은 또 견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김 위원장이 실제 뜻이 아니더라도 당신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는 말은 혹시 할까 봐 하지 마라라는 뜻인 거죠. 이 해석 월요일에 김근식 교수님이 했던 해석하고 똑같은데요. 그러니까 김한길 신당론을 계속 얘기하는 건 민주당이나 이쪽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김한길을 견제하는 김한길을 두려워하는 특히 기득권층에서 자꾸 얘기하는 거다. 그게 이제 근데 꼭 기득권에서 두려워한다기보다 뭐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두 번째로 생각할 때는 김한길 위원장의 이제 정치적 상징성 것인가 이력으로 봤을 때 이게 보수 진영에서 이분이 대통령의 참모라든지 멘토 조언자 역할까지 하는 것도 썩 그렇게 마음에 안 들겠지만 그까지는. 멘토까지는. 뭐 그러한데 신당의 코디네이터 당대표 비대위원장 이건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겠죠. 아 일단 심리적인 선이 있군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어떻게 저 민주당에 있던 인사가 와가지고 대통령 멘토하는 것도 별론데 거기다가 당을 코디네이터 한다. 비대위원장 한다고 신당 한다고 이건 못 받아들이는가. 그러니까 인요한 위원장 같은 경우에 본인이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조금 아는데 겉만 서양 사람이지 속은 진짜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분이 이제 나는 순천 사람이요. 순천인 씨. 거기 뭐 김재중 대통령 제일 존경하고. 그런데 이분은 박근혜 정부 때 통합위원회에도 일을 했었고 또 대통령하고의 이런저런 이벤트나 교분도 있고 국가보훈처에서 보훈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거부감이라는 게 이미 사라진 상태에서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건데 김한길 대표는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아니죠. 아직 당과 화학적 결합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그런 심리적 거부감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견제 차원에서 계속 나오는 거다. 윤 실장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길 신당 말도 안 된다. 어불호성설이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민주당 얘기로 좀 넘어가 봐야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무에 복귀한 후에 일단 가결파 징계 문제는 일단락이 된 것 같아요. 너무도 분명하게 이건 왈가왈부하지 말아라. 이렇게 예상하셨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강서구 재보궐선거 끝나자마자 민주당 쪽에서도 진명 중에서도 실제 좀 제가 볼 때 이 대표가 좀 가깝게 느껴지는 사람, 정송호 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메시지는 명확했어요. 통합 쪽이다. 그리고 민생 쪽이다. 이게 우리가 잘해가지고 이렇게 된 건 아니다라는 게 명확해서 가는데 민주당도 머리는 가는데 몸이 갈 수 있느냐. 그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어쨌든 유희동 사무총장도 아까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국민의힘에서 플랜카드 문제라든지 논평 문제라든지 저는 이걸 잘 아는 거라고 봐요. 거기에서 민주당도 안 따라갈 수 없지 않습니까. 따라가는 것이고 바깥쪽으로 그러니까 대여 관계는 그러하고 그다음에 대내 관계는 이재명 대표의 뜻은 명확할 건데 사람들, 지역에서 뛰는 사람들이 그러할 거냐. 경쟁 붙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김어준 씨가 만든 여론조사회 회사에서는 여야가 치열한 곳이 아니라 야권 내부에서 치열한 곳에 대해서 여론조사 돌리고 여기 주목해봅시다라고 계속 붐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친명대 비명구죠.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게 어떻게 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게 문제죠. 그러면 또 이제 생각할 때 이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재판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무복귀는 공식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럼 이 당에 대해서 조금 믿고 맡길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비대위 내에, 비대위란다. 최고위 내에 존재하느냐. 혹은 이제 그다음에 이제 원내대표. 그러니까 원내대표, 홍익표 원내대표 역할이 사실 엄청나게 더 중요해지는 거죠. 최고위 안에는 그렇게 막 완전히 마음을 다 줄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최고위가 친명 거의 1택, 한 사람 정도 제외하고는 친명 1택인데 이분들 오히려 너무 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대표는 통합 이야기하고 민생 이야기하는데 뭐 저기 책임 물어야 된다고 하면 그 곤란한 거지 않습니까? 아니 이재명 대표 본인보다 더 센 친명. 그렇죠. 그게 곤란한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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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단 여기까지 민주당 이야기. 아 하나만, 30초만. 그 최고위원 한 자리가 공석이잖아요. 거기에 누구를 안 칠 것이냐가 민주당의 고민이고 이재명 대표. 뭐 한 번 또 이름 나왔다가 또 이렇게 반발이 있어가지고 또 수면 아래로 잠들은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이야기할 때는 꼭 친명, 비명이 아니라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을 하면 어떻겠냐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름이 올라왔던 분은 친명 원외. 그것도 현역 의원이 있는 자리 원외로 된 거라서 제 생각하고는 좀 달랐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그 컨셉으로 갈지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그런 컨셉으로 갈지 좀 보죠. 알겠습니다. 오늘이 말입니다. 제가 윤태권 실장이 몇 년, 얼마나 뉴스쇼를 하셨나 계산해 보니까 한 2년 반을 한 날이더라고요. 책을 보니까 저도 찾아봤는데 2021년 6월 9일 날 판이라는 이름이 생겼더라고요. 그날 이제 제가 소금물 이론도 처음으로 이야기하고 그런 날이었어요. 저희가 가을 프로그램 개편으로 참 그동안 우리 곁을 지켜주셨다. 떠나가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울컥해지는데. 윤태곤의 판과 작별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지만 조금 헤어졌다가 또 다른 코너로 세 단장하면 와주셔야 돼요. 제가 그 6월 9일도 말씀드렸는데 그 앞에도 윤태곤의 촉, 눈, 사이다 이런 거 여러 번 해봤는데 그래도 판이 참 괜찮았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동안 정치판의 큰 그림 위주로 정치를 볼 수 있는 눈을 우리 청취자들께 주신 윤태곤 실장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청취자들께 짧은 인사 한마디 하시겠어요? 네. 다들 건강하시고 제가 어디 멀리 가는 건 아니고 이 주위에 다 살고 있고 하니까 집도 가깝고 주로 여의도도 여기 가깝고 하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다시 만나야 돼요. 우리.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윤태곤 실장님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 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